아 네 아 아 아 아 병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항상 일주일만 만나도 보고싶고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우리 이 안 변혜 유가 지금 어떤 분들이 듣보자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왜요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프로그램이라는게 아니라 듣고싶고 보고싶고 잡고싶은 프로그램이라는거 그래요 진짜 연락이 왔어요 오 듣보잡 안진근 저는 듣보잡이죠 그때 보도 못한 길거리의 잡놈입니다 그게 아니고 안 변혜의 토크를 봤다 유가 교수님의 폭격있는 진행 변혜 대표님의 짧지만 촌철살인 아주 쉬운 설명 안진근 소장님의 길지만 깊은 내용 안진근 행설수설이 있긴 하지만 듣고싶고 보고싶고 잡고싶은 프로그램 아마 그것은 유영아 교수님과 변혜 대표님 때문에 생긴 별 말씀을 여기 주연은 안진근 소장님 현장에서 고생하신 두 분인데 자 우리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좀 뭔가 정서를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 책 좀 우리 변혜 대표님이 되셨죠 네 어쨌든 이 책 제목이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고 이거 제목이 무슨 영화 제목 같아 태극기와 촛불을 배신한 윤석열과 한동훈 윤석열 사진이 한동훈이 딱 있네 그리고 이 밑에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에 따른 표현을 제가 표지에 갖다 적었어요 이거 틀렸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말에 틀렸으면 그렇죠 서울국수도 있겠죠 지금 뭐 국정원까지는 아니실 텐데 아니 나경운도 짓밟는 세력인데 변이자쯤이야 더 하겠지 눈들이 근데 지금 공문을 미리 두 번을 쐈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이 관련 내용 가지고 근데 두 번째 공문은 제가 자백을 해라 자백해라? 장시호 태블릿 조작했는데 당신이 장시호하고 제일 친하지 않았냐 그건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는 사이고 또 최서원의 태블릿 이전에 각종 IT기기를 다 한동훈 자기가 수사했다고 했기 때문에 장시호 태블릿도 한동훈 수사했으면 한동훈 조작한 거다 그래서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고소해라 그랬는데 법무장관은 공문받으면 무조건 접수해야 됩니다 민원으로 접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2일 동안에 왜? 제가 법무부에 정말 수십 번의 공문을 보냈지만 접수 안 해요? 아무리 엉망진창 공문도 접수는 해요 그렇지 접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공문을 제가 자수하든지 아니면 고소하든지 글쎄 안되겠다 싶어서 이게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한동훈 장관도 분명히 줬고 한동훈 장관 부인에게 또 보냈어요 그건 왜 보냈어요? 장관이 자꾸 도망가고 접수도 안 하니까 부인도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김인장에 그래서 당신도 변호사니까 읽어보면 알 테니까 남편 자백시키라고 제가 문구를 써가지고 부인한테 보냈고 그걸 또 기사로 올렸거든요 네 그렇게 입 나불나불나불 좋아하는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막 이제 저쪽에 변절자들 택 변절자들은 이제 네가 아무 영양가가 없으니까 입 다무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영양가를 떠나서 풍자와 해악을 했던 그 개그프로도 고소한 게 한동훈이에요 저같이 직통 날리는데 고소를 못하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모든 한동훈 윤석열의 조작날돈 내용은 사실로 입증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베스트셀러 됐을 거 같은데? 지금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정치사회 2위인데 1위에 탁현민의 책이 지금 딱 맞고 있어가지고 1위를 못 가고 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님 같이 삽시다 근데 이제 정치사회가 원래 이제 좀 책이 덜 팔리는 쪽인데 인문사회 경우보다 지금 탁현민 책이 지금 전체에서 2,3위고 이 책이 전체 10위에요 그러니까 정치사회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앞서는데 탁현민 책 때문에 지금 1위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네 따라잡아야지 따라잡아야지 설 연휴 이후에는 근데 저는 저 베인 대표님의 명쾌하고 자신감 있는 설명에 근거가 있는 게 제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ON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니까 여전히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시라고 공부를 드리고 네 분명한 건 김용민 목사님과 제가 뛰어들어서 공부를 한 태블릿 PC 두 번째 장시호가 느닷없이 최소한 곳이라고 윤석열 한동훈 수사팀에 임의로 제출한 강제로 제출한 게 아닙니다 네 또 JTBC 태블릿처럼 심수민 기자 가서 뭐 논란이 있지만 받아오고 취재하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네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한 그것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당시에 자기들 집안 전체가 국정농단 세력의 주도범으로 몰렸고 역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이버 포렌식학회라고 하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포렌식 최고 전문가들이 텔블릿 PC 오는 지금 한동훈이 법원에 돌려줘라 그러는데 최소한 거니까 돌려줘라 네 안 돌려주고 있어요 본인들이 최소한 거라고 해갖고 판결이 났으면 그 의죄를 입증했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범죄자의 것이었다고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이건 학교에서 해보니까 증거로써 가치가 없는 조작을 했다라고 실제 감시 결과가 나와있어요 이상한 사람 사진이 찍혀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건 뭐 최소한 씨가 단독으로 썼다 또는 최소한 씨 거라고 보이지 않는 정황이 훨씬 많습니다 증거가 이건 저도 탈핵이나 퇴진에 앞장섰던 제가 테블릿 PC2가 조작이다 그러면 사실 탄핵이나 퇴진에도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어도 탄핵 퇴진에 이제 근거를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에서 한겨로 보면 태블릿 PC2가 언급되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양마하려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짓을 했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단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죠? 그거 틀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본격적인 주제 다 얘기하셨죠? 여기 마지막으로 출판기념 이야기 하나 과학적인 문성을 많이 했는데 뒤에 제가 부록으로 옥중숙이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옥중숙이만 읽으셔도 내용이 다 파악이 되고 또 이제 우리 촛불 태극기 동지들이 구속을 각오하고 싸우는데 감옥이 얼마나 편한 곳인지를 이걸 읽고 한동안 더 거만 먹고 싸울 수 있도록 제가 옥중숙이를 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판기념 일정만 일부 혹시 본인이 말씀하셨으면 민망할 수 있으신 1월 25일날 며칠 안 남았네? 강남에서 아주 큰 좌우중도합작 출판기념회를 하고요 1월 28일 설 직후에 첫 집회잖아요 촛불집회 때 집회 끝나고 행진하고 나면 행진 안 하고 좌우중도합작집회 오시거나 비네 대표님 서울의 소리 옆에 미디어치프스 오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거기서 야외 출판기념을 하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수백 명 정도 모여서 굿콘서트도 하고 사인드 해주세요 유용하 교수님 임세현 대변인 같은 분들 다 초대해서 즉석에서 출판 좀 가야겠네요 가야겠네요 1월 25일날 이게 중요한데 그 열기로 다들 바쁜데? 1월 25일날 1월 28일날 쭉쭉 하러 오세요 주중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1월 25일 4시 주중에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 낮이 시간이 안되면 1월 28일 토요일날 집회 끝나고 6시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월 25일날 그 열기로 2월 25일 대구로 수만 명이 모이는 동성로에 아 진짜 거기 가야돼 박근혜 아니 죄송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한동호 세력 퇴진을 위한 총골기 대회 거기 가야돼 진짜 그때 거기서 역시 또 북군 서투리 탁에 배치해서 많은 국민들이 베리 대표님과 소통하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한동호 일단 몰아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오프닝 다 했으니까 네 본론으로 우리 동영상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 간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경찰 사법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사법 영역은 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검찰 권력 행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을 합니다 공정합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국민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오로지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제 망원시장에 가서 검찰 제가 보내드린 건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메시지보다도 검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 진수로도 공개했고 그래서 이재명과 검찰 문제 이걸 한번 첫 번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옥중 소심도 쓰셨지만 변희 대표님 저는 뭐 이쪽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제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저들의 수법을 너무 잘 알고 얼마나 많은 허위 조작을 한지도 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건의 구속영장에 23가지 범죄 사실 중에서 22가지가 거짓말이에요 23개 22가지 거짓말입니다 이거 허위 공문 소작 제가 재고반할 건데 그런 정도의 조작날조 검찰 수사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이건 달라요 약간 편파 왜곡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편파라 그러는데 편파 왜곡이 아니라 조작날조인데 그걸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으러 가는 순간에 검찰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대표 한 명만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수백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저까지 포함돼서 그러면 그 사람을 대표해서 이 검찰 존재를 완전히 부정해줘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는 대신에 그러면 특검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기소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재판 가서 할 테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가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저는 그런 정도 전선을 쳐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은 잘하시는데 자꾸 가니까 문젠 가니까 이번엔 또 가신다면 이번에 저희는 단호하게 검찰 수사를 거절하되 거절하되 그러면 당신은 성형이냐 라는 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특검 수사를 달게 받겠습니다 로 처음부터 작전을 짰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늦어버렸어요 늦어버렸어 그러면서 이재명 특유의 돌파하겠다 좋다 제거 없으면 와서 조사받으라고 그렇지 없으니까 나가겠다 해서 안타깝지만 지금 그런 국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틈만 나면 야당대표 매일처럼 허위사실 피사실을 공표하고 조중동이랑 살살 짜고 일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야당대표 불러서 총선을 아예 못 치르게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해야 될 중대한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지켜 살리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매번 출석할 수 없어요 이번에 출석하잖아요 또 출석거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평일날 오면 1박 2일 조사를 하려고 그랬다잖아요 이틀 동안 그래서 뉴스를 이틀 연속 나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까지 나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부고는 어렵지만 이번까지 나가시고 자 내가 조사를 받아보니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아예 답을 정해놨더라 기소하고 심지어 영장 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유죄로 몰아가던데 그리고 한동훈이 딱 지침대로 어 무죄 추적의 원칙이 온 데가 안 돼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매일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한동훈 지침대로 움직이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더 이상은 그리고 야당이 일을 해야 된다 다음 수사부터는 특검이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가기로 했는데 뭐 본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백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국정감사도 나가고 말이지 성격이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자신 있다 내가 뭘 제일 젖느냐 그래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여론이 호전됐다는 분석도 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계속 총선 앞두고 이렇게까지 조정동인이 이쪽에서 떠들어대니까 방탄이다 뭐다 하면서 막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그럼 간단하게 검찰 진술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걸 서면 진술서를 한 거 우리 후배르 씨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간단하게 네 아니 이것도 역시 잘한 거죠 성남FC 지금 이재명 대표 의혹 관련해서 대부분이 말이 안 되는데 대장동은 저희도 공부를 많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요 네 대장동 관련해서 윤석열 세력 한동훈 세력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남FC 같은 경우도 이것은 스포츠계에서 우리 베네 대표님이 요즘 화요일마다 박동희라고 하는 유명한 스포츠 야구 전문가이자 스포츠 기자랑 방송을 해요 그분도 그분이 스포츠 전문기자인데 오죽 답답하면 성남FC사클이 입을 열었어요 아 뭐라고요 아니 이건 처음에 나는 무슨 엄청난 비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박수가 될 일이다 그렇지 아니 다 죽어가는 스포츠 구단 그리고 잘 나가던 성남일화가 망했는데 새누리당하고 성남일화 모기업일화 등이 다 방치해가지고 그것을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그 기쁨은 누구에 가요 성남시민과 전국의 스포츠팬들 모두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슨 이재명이 뇌물을 준 거로 뭐라는 거 뇌물을 받은 거로 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제일 자신 있으니까 진속하게 공개를 한 거죠 승부사 측면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협찬이냐 광고냐 뇌물은 아니고 협찬이 광고냐 협찬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유니폼에 광고를 해주잖아요 구장에도 광고해주고 뭐 인터넷 광고해주고 광고비다라고 딱 깔고 박도영 기자 얘기는 성남지역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냥 무너져가는 성남구단을 성남지역에 떠넘겨버렸대요 그냥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있대요 지금 그래요? 누구예요? 민주당에도 있고 윤영찬 등등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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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입을 안 넣냐 강제로 떠넘겼다는 거예요 성남시에 김태년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 편을 잘 들어주고 설명을 하고 잘하니까 그 다음에 김태년 이름이 여러번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제일 심각한 게 신상진 시장이에요 아 지가 지금 구단주예요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광고를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쓰여져있어 의조항으로 그럼 지가 신상진 지가 나서서 모르겠어요 대장동까지는 편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아유 성남FC는 내가 후임 시장으로 생각해도 이건 제가 지금 구단 주고 저도 안그러면 이 구단을 유지하려면 시민 세금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그래도 성남이 쓸 일도 없고 복지도 마는데 그럼 광고를 봐도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이재명 전 시장이 그건 잘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해줘야돼 양의심 그리고 당시에 국회의원이 신상진이었어요 성남이 국회의원 있잖아요 또 성남시민 모임 대표였어요 신상진 의원이 지금 시장이 그 과정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은 유명찬 의원은 그 당시 네이버의 대외협력 담당이어서 네이버 네이버 자금을 성남구단에 줬을 장본일텐데 그걸 얘기 안하고 있다 왜 유명찬 의원은 얘기를 안하고 있냐 박동희자가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그 당시는 무너져가는 성남구단을 성남시가 또 안으면서 성남 지역의 기업들과 같이 살려내라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면요 축구계 스포츠계 인사들 있잖아요 뭐 평론가나 전문가들이 막 거물들 있잖아요 성남시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요 왜냐면 없어질 뻔했잖아요 아예 구단 하나가 구단 하나가 파산될 뻔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거지 그러면 선수들 뛸 때가 그만 대학 축구구 선수들이 갈 때가 없어지고요 맞아요 축구팀 하나에 축구팀 하나에 100명 안팎의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 포함해서 그렇지 후보수, 프론트, 깡도, 온갖 홍보 직원들 이분들이 일자리 다 없어질 뻔하고 무엇보다도 성남을 대표하는 스포츠구단이 없어져 버리니까 성남 시민들이 자존심이 자존심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대장동 문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대장동도 그걸로 소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대장동이 하도 복잡해서 뭐 나온 거 없어요 지금 오죽하면 철하동이니 1호가 누구 거냐 김반배 내 거야 유동규가 내 거야 뭐 그러고 있어 지금 Y10까지도 Y10도 요즘 많이 흔들리는데 Y10이 그래도 이렇게 지사가 돼요 뭐라고? 아니 무슨 경선 자금에 불법 자금이 들어갔다가 난리를 피우더니 요즘 그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 저는 대선 자금, 경선 자금에 몇십 원, 몇 백억 썼다고 자기들이 차 떼기하고 그랬으니까 그랬나 보다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이제 다시 또 성남FC로 찔러봤는데 또 출석해버리면서 설명을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야시 다 죽어가는 축구구단을 시민들이 살려라 살렸는데 내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다시 대장동으로 돌아가서 이제 소환하는 거죠 근데 대장동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21년 때 그래요 감정평가사 400명 가까이가 모여서요 당분 이래로 이렇게 고기 간수를 많이 한 사건이 없다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재명이 뭐 받아먹은 것도 없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일종 안팎의 기부 체납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법으로 내야 될 기부 체납 말고 법으로 안 내도 되는 임의기 기여를 5천억을 넘게 해냈잖아요 이건 제가 다 읽어봤어요 꼼꼼히 그 과정을 그러니까 자신 역시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군대 편의 대표님 박영수라든가 부산저치권의 관계자 김수남 거기에 있는 검찰 그 카르텔 양재식도 나와요 이제 양재식 그 사람들은 뭐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의 뭐 개발 이익이라 그러면요 1대 성남시 행정의 거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는 것들에서 결국 사법 권력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싹 빼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하여튼 그 강시름이라는 사람이 계속 박영수 잡아야 한다는 날뛰는데 강시너비 강시너비 결국 이제 검찰이 강시너말은 이제 수사기로 했다 거기가 주검이죠 거기가 스타트도 거기였고 그래서 그냥 덮지는 못하는 분위기 같으니까 요즘 대장동은 또 좀 피해 가는데 어제 어제 또 이제 무슨 뭐 검찰 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네 차병원이 결국 이제 성남FC에 준 돈이 대장동 사업 개발로 또 줬다 그러는데 차병원은 부인하는데 그것도 유동규 발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지금 아예 글쎄 야당에 이걸 좀 정돼도 좋겠는데 이제 뭐 피해 사실 공표는 그냥 그럼 범죄는 없어졌습니까 완전히 매일같이 검찰 발 기사가 수백 건 나와서 그리고요 제가 경험에서 아는데요 그렇게 이제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런 증거를 재판에 제출 안 해요 언론 플레이용이 따로 있고 재판이 따로 있어서 언론 플레이용은 이제 거의 조작이나 알조잖아요 그게 재판에 안 올라옵니다 그런 증거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나중에 검증이 안 돼 안 올라오니까 근데 언론상으로 이제 완전히 끝장내놓고 그렇지 자 우리 저 외국 얘기 좀 할까요 아니요 요 양재식 이야기 좀 하고요 왜냐면 원래 이제 백리회 대표님 그룹이 양재식 그게 문제가 많다 양재식 양재식 전 특검 보조 박영수랑 근데 실제로 윤석열하고 같이 일을 했고요 2015년 손지검의 대장동 변호사법 대장동 변호사법 정강이 로비 의혹 실화 때 남욱이가 구속됐잖아요 릿이 모두 무죄를 받을 때 남욱을 변호한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녹취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남욱과 정영역 대화해서 아 진정한 신의 하수는 양 변호사님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 유명한 김건희가 먼저 만났다는 그 양 검사는 아니고요 이때는 양재식 밖에 없어요 그냥 박영수 라인의 핵심이에요 박영수가 특검으로 시켰잖아요 부 특검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수사팀장 윤석열이 고기 탄동으로 있었잖아요 이 라인들이 다 대장동으로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녹취록이 실화한수록 양재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김만배가 정강계 특히 이 사건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사건에 하면 이건 대형 법조 비리라고 이재명 비리가 아니라 대형 법조 비리에요 그리고 그 권력으로 하나은행에 자극을 끌어들인 겁니다 결국은요 성남시는 정말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성남시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관위주도 해가지고 다 100% 당하면 좋지만 지자체들이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 민간에 아예 맡겨버려요 그러면 100% 그놈들이 부당이 갖고 가는데 그래도 야야 내놔 내놔 해서 일조를 얻는 것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사전 이익을 확보한 사건인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조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언론 기업자들이 한겁니다 그게 실행하는 양 변호자가 나와요 그러면 양재식을 자기들이 끌어들여서 다 면접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양재식이면 누구한테 왔느냐 박영수, 윤석열 등이 오는거죠 그게 또 쌍방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쌍방울하고도 뭐 또 특수관계인이라고 다 걸려있어요 다 걸려있어 다 걸려있는데 그걸 이쪽에다 그냥 그러니까 수사를 똑바로 못하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거에요 제대로 수사하면 다 터지니까 피해가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도 안되고 시간을 지금 얼마나 오래 끌었으면 1년 넘게 끌고 있어요 거의 지금 원래 홍준표씨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런 사건들은 두달동안 마무리해야지 계속 끌고 있냐 지뢰를 피해가다 보니까 나오는걸 없지 언론 플레이만 하지 이러고 있는거에요 그렇다면 지뢰들이 다 감고가가 생겼고 대내대표님이나 하은기 수사님 편이 재밌더라고요 윤석열 한동원이 역대 가장 무능한 검찰이라는거에요 왜냐하면 옛날 특수검사들은 홍준표 말대로 두세달에 싹 끝내는거에요 근데 지금 변호사 대내대표 보면 2018년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18, 19, 20, 22, 22, 22, 22 6년째에요 대장동도 민당 당내 경선 때문에 시작해서 벌써 1년이 아니라 2, 3년 된 사건이에요 예전에 수사 한 번 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경기도지사 때 회사 유포라고 수사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때부터 치면 6년 된 사건입니다 지금에서 뭐가 안나오니까 그 다음에 정말 문제가 되는 박영수 윤석열 세력 피하고 가다보니까 이렇게 무능한 이것도 특검에 명분 되는데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20일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끝내줘야지 계속 이거 언제까지 할겁니까 5년까지 끝까지 갈거냐 지금 이미 넘어갔어요 너무 시한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해외에 지금 나가 계신 분들 좀 얘기 좀 할까요? 변대표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변대표님 전문이에요 아니 뭐 잔혹사라고 해서 잠깐 뭐 전용기의 사적지인 대동한거 엘리자베스 여왕 좋은 패스 했다는거 날리면 또 MBC 또 기자들 탑승하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이란을 건드려 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외에 나가서 사고친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지 않고 그냥 덮어 쉬워버리고 우겨대고 이런게 이제 할 수 없는 국제사건으로 번지니까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좀 잘못 걸렸어 이란한테 이란이 지금 워낙매친게 많이 있는 나라 잘못 걸려가지고 결국 오늘 오전에 이란발 보도가 나왔는데 뭐라고요 이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를 조치했다 조치해서 요구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그 발언 아랍에 있는 대한민국 파견군의 주적은 이란이다 이거에 대한 요구하면 되는데 너희들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그동안에 맺힌 걸 다 쏟아내버렸는데 그 미국의 제재 문제 때문에 8조원의 이란의 원유수금이 지금 뭐 바꿨잖아요 이거 처리해라 하고 나는 이건 정말 코멜인데 아니 이란이 핵기바라다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과 붙어있는데 윤석열이 너 핵무제 간다는 거 무슨 뜻이냐 설명해라 정말? 네 그거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라니까 아예 이제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 이란이 좀 물타기라는 거 같아 자기 핵문제를 아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아 잘 걸렸다요 대한민국 잘 걸렸다 대통령의 의자가 막 이상한 짓 하고 영부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뭐라도 아니고 이란은 또 보수적인데 더 눈에 띄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영부인이 뒤에서 막 야 얼른 앞에 보고 웃어 아니까 따라서 씩 웃질 않나요 윤석열이 그것도 썩은 미소를 근데 자 이란은 미국 때문에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렇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대표적인 반미국가인데 호메인이 할아버지가 이슬람 반명명 일으켜가지고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오 맨날 핵 때문에 날 괴롭히는데 미국 유방국이라는 윤석열이 아 핵 개발하겠다 핵 조인트 누클리어 엑서사이즈도 하겠다 핵도 없는 자들이 핵도 없는 자들 이것도 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핵 개발하는 나라로서 더 좀 미국한테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 거죠 대한민국은 냅두고 왜 우리만 괴롭히냐 이러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례도 없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그냥 헛소리에다가 잡혀버린 게 그리고 단순히 이란을 적으로 규정했다가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 핵무장금 뭐라고 답할 겁니까 핵무장대에서 그냥 그냥 우리 대한민국 보수 할아버지들 속이려고 쇼했어요 이렇게 할 겁니까 근데 사실 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많이 노린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걸리면 치겠다고 사실 이태원 참사 때도요 이란 국민이 다섯 명 좋았을 때 그때 이란이 약간 불평했더니 한국 의교부가 닥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감정이 쌓였는데 제대로 걸렸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충격적인 사건지 이란 국민들은 대장동 드라마를 뭐 90%가 넘게 시청해주고 한국도 굉장히 호감했었는데 그럼 안전한 나라다 촛불 10여 명 뭐 수천명이 모여도 한 명도 아니고 테헤란노도 우리가 있고 테헤란노도 있고 그러니까 이태원으로 놀러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셨더니 영정도 입회도 존함도 없는 분양을 강요하잖아 근조도 아마 이란에서도 진짜 이상한 정권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란이 적이 유해의 적이다 형제국은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된다 근데 유해의 적은 이란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삼단논법도 돼요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얘기에요 아크부대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뭐 왜냐면 아크부대에 가서 이게 당신들은 이제 유해의 적은 이란이니까 이란하고 싸우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 안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싸운다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이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으로 교체되면서 미국하고 이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유해의하고도 사실은 풀고 있었던 과정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상한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헛소리하니까 이란 입장에서 이거를 최대한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벗겨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워낙 한심한 인간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쳐서 미국하고 유해의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데 이용하겠다 해서 사실 외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 잘못 걸리면 끝까지 이용해 먹는 건데 지금 제대로 걸렸죠 이거 그럼 그거 어떻게 됐죠? 아니 근데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저 하태경 왜? 이란은 원래부터 아개축이었다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윤석열 충성파들이 이란을 막 치는데 미쳤구나 돌았어 완전 돌았어 어? 완전히 뭐야 지금 윤석열이라는 자가 지금까지 실수를 인정한 게 없잖아요 이래버리면은 이 자들을 많이 믿고 야 잘됐다 차 이분께 이란하고 붙어가지고 이걸로 또한 보수 교대지들 한번 또 뛰어보자 해서 김상진 같은 애들 또 이란 대사관 앞에서 이란 욕학 이제 쌍욕학을 이제 집회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갈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풀 거 같아요 잘 걸어요 분명히 김상진 일당이 윤석열 팬클럽 일당들이 갈 겁니다 하면서 일하는 그 입 닥쳐라 니들 아개축하니 근데 정말 하태경이나 정진석 등의 발언이 위험하고 궁금한 게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단체가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냥 웃어 넘겨버려요 뉴스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에 여당의 말만은 하태경 왕이 일하는 아개축 그래서 옛날에 미국이 부시 시절에 발언한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란하고 북한하고 뭐 이렇게 그것도 완전히 아메리카 제국제 관점으로 씨부린 건데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이란이라고 어찌부터 우리가 무역도 많이 하고 있고 중동의 핵심 국가인데 호르무스 해업으로 우리 그 석유원왕선이 토론이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퇴헤란노는 막아버리면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러면 당장 퇴헤란노는 이적 도로잖아요 저건 아개 도로이죠 오세훈 시켜서 이제 이름 바꾸겠죠 이제 아 지금 이걸 방창원 오세훈이나 그걸 만든 박정이나 전부 다 이정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쥐들 말하면 적이고 아개축인데 퇴헤란노는 왜 있어요 아 거기가 대한민국 강남의 경제 최중심지잖아요 진짜 돌겠다 돌겠어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이 일을 풀어보는 과정에서는 의외로 더 과오를 오히려 더 세게 밀어붙이면서 이거를 그냥 적개심을 불러리켜가지고 적과 적을 상대하는 식으로 엑스프라 했기 때문에 이란하고 한번 붙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쳤어 말이 돼 그게 도대체 아크부대 그러면 이란으로 보내는 거야 어? 출동시키는 거야 이야 참으로 그러니까 진짜 나라가 나라가 진짜 이게 굉장히 레토릭으로 망해가고 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화났을 때 레토릭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매일매일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주감 김갑수 문화평명관은 매우시에 나와서 대한민국 끝났다 지금 국운이 끝났다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체념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망해가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월 28일 설날 직후에 대규모 촛불집회 2월 18일 총 골기 대회 때 50만 원 100만 원 확 보여줘요 2월 4일 날 유가족분들이 오후 2시에 토요일 날 그 저기 뭡니까 정부 종합총사에서 모이셔서 100일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때 좀 많이 나올 수 그러면 되겠네요 1월 28일 첫 설날 직후 첫 촛불집회 2월 4일 날 토요일 날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집회하고 저희는 이제 4시나 5시에 그러니까 같이 이동합니다 2월 5일 날 대구로 지금 뭐 우리 소리소리도 내려가고요 유튜브들 대구도 많이 가야돼 못합니까 네 정답이고 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 좀 변희재 대표님 지금 나경원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 도대체 어느 상황 볼 때는 못 나오든지 나와도 별로 의미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애초에 제가 얘기했듯이 나경원은 평생 기득권 주류에 붙어 살았기 때문에 권력과 싸울 수 없는데 설마 설마 윤석열 내 서울법대 선배 오빠가 나를 이렇게 쳐냈을까 그걸 몇 차례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쪽이나 윤핵관들이 그냥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어 윤석열 오빠가 못 막아주는구나 그래서 어제 자맹을 탔는데 이게 정치권 싸움이라는 건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준석 때도 마찬가지고 저쪽이 쳤어요 그때 맞바로 안 받아치면요 그냥 끝나서 네 어제 자맹 탔다는 거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나와도 뭐 별다른 예예예 정말 나경원은 제가 총력 대응한 사람인데 나경원의 한계를 보여줬구나 가장 최악의 정치인이죠 근데 이번에 정말 정치적 잡충선 잡충 다 둔 겁니다 나왔어야죠 차라리 처음에 해임 당했을 때 아니 어떻게 일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합니까 제가 정중하게 사표도 냈고 제게 큰 애정도 있으시다면서요 하면서 나왔으면요 지금 김기현 더블스카 그런 일일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 그래 나경원 여론이 어땠냐면요 나경원 동정론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나경원이 안 됐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에서 어쨌든 민심일이 유승민도 쳐내고 전 당대표 이준석도 쳐내고 이제 당신 미리 나경원도 쳐내내 너무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때 나왔으면 고공행진이에요 근데 계속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저는 이 정권은 당장 무너뜨려야 될 정권은 비서실장이란 자가 정치연안에 뛰어들어가지고 인사 문제도 아니고 정치연안에 뛰어들어가지고 니가 왜 잘렸는지는 니가 잘할 것이다 대통령의 뜻이 윤석열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안 시켰으면 누가 시켰겠습니까 대통령이 안 시켰으면 누가 시켰겠습니까 대통령이 안 시켰으면 누가 시켰겠습니까 윤석열의 재갈을 받고 나갔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란 사고 치웠던 윤석열이 정신이 없는데 김건희 대통령 수행안이라고 그 입장까지 어떻게 냈겠어요 김건희가 야 너가 나경원 진직 짓밟지 못하고 정리 안해서 지금까지 안 안되고 있잖아 니 뜻이 아니라잖아 인마 바로 입장 야 내가 써줄테니 이거 그대로 김대기한테 보내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 입장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직전에 큰 애정이 있다고 해놓고 니가 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니가 잘할 것이다 왜 잘렸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쌍방울 김성태 말고 혼수성태 김성태가 나타나서 혼수성태 김성태 너 왜 장관이 안 됐는지는 니가 잘 알지 않느냐 너 범죄에 있는 거 비리 따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수사할까 막 이런 협박이잖아 그 다음 누답도 홍준표가 나타나가지고 홍준표가 완전히 윤석열 남자매요 너 부동산 투기했다더라 너 그것 때문에 잘렸다며 그 다음 니 남편 문제 있다던데 와 아니 이것은 2010년대 진박 논란 때도 이런 짓은 못했어요 이런 짓까지 안했지 정말 비서실장 맞서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김성태의 옥세까지 들고 뛰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만 공천권을 장악위한 공작이라든지 꼼수가 있었지 이 정도까지 진박 논쟁은 얘가 진박이다 이렇게 했지 저쪽을 밟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얘가 진박이라고 그랬지 이놈이 나쁜 놈이나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 근데 이거 지금 하여튼 완전히 정당법에서 당대표에 대한 선거 자율권에서 협박 금지 조항이 있는데 헌법 위반이에요 정당법에는 100% 딱 걸려 들어가고 경선 방역제가 있어요 싹 다 은성년부터 홍준표님 하니 싹 다 고소고반 해야 돼요 이거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거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경원은 깨갱하고 들어가고 오빠 찾다가 그러면 전당대회는 누구하고 김기현이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이 나경원 표가 어디로 가느냐 따져보니까 안철수로 간다 그래서 김기현은 안철수 양자구도 하니까 안철수가 이긴다 나오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안철수 시켜주려고 저 미친 짓을 했겠습니까? 이제 안철수 이제 또 죽이는 공작 들어가겠죠? 오늘 안철수가 결선 투표에서 이기는 걸로 나와버렸잖아요 왜냐면 나경원까지 아웃시키니까 열받은 지금 당심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경원은 어쨌든 사상차의 정치지만 국민의힘 내에는 골수 국민의힘 지지할 때 나경원을 자신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위해찬한테 피로 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매번 제일 날석고 제일 망언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표가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변 대표님 말씀하신지 안철수 죽이 돌입합니다 안철수 예를 들면 이럴 겁니다 대권을 노리시는 분이 당권까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동안 대선 때 한 게 뭐 있어 자리 양보한 거 말고 뭐 했어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잖아 별리하게 다 나올 겁니다 아마 룰을 또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떻게 바꿔요 여전히 계속 그 모바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고 있는데 이거 없애려고 안철수를 가볍게 제키는 거는 모바일 투표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선투표 체육관도 지금 구상에는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조직동원으로 하면 안철수 깨기 한 달 동안 선거되는 과정에서 안철수가 나오면 또 윤핵관하고 싸우고 이런 거를 이제 귀찮아하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싫은 거야 못나오게 마을 공작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1차 투표 때로 모바일 없애버리면 안 나오지 않겠냐 그 공작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강신업 아저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 강신업이가 조용히 해오세요? 조용한 게 아니고 제가 가는 방송에 슈퍼칫을 쏘고 정말? 얼마짜리 썼어요? 아니 만원짜리 썼는데 그것도 태블릿 조작을 막 제가 손혜연씨랑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슈퍼칫을 써가지고 너 이거 태블릿 조작 이거 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라고 그랬는데 뭔가 좀 기류가 이상해요 이상하게는 지금 지금 뭔가 좀 복잡해서 박영수를 잡겠다고 막 설치지 않나 지금 뭐 법조수력을 제가 잡겠다 하지 않나 약간 기류가 이상한데 뭐 어제 또 나와가지고 또 뭐 김건희 얘기하고 해서 만약에 이제 모바일 없어지면은 이제 판이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니 윤석열이 미는 김기현하고 김건희가 내심 좋아하는 강신업이라 그렇게 둘이 많아 하려고 그러겠지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잘해 먹고 잘 살고 하십시오 그냥 아무튼간 분명한 것은 정말 그동안 우리가 지켜봤던 모든 정권의 문제점과 나쁜 점을 모두 합쳤고 그것이 합쳐져서 가장 최악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의 시너지가 아니라 최악의 시너지 이 꼬라지 계속 봐야 될 일 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설날 밥상이 이재명을 올리라고 지금 계속 나이를 피우고 한동훈 앞세워가지고 윤석열도 안 하는 도어 스태핑 독 스태핑 독을 뿌리는 아침 스태핑을 한동훈이 가고 있잖아요 한동훈이는 정말 이 사람은 저희 원래 민생경종보소 들어서는 고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은 한동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중립을 하나도 안 지켜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키지도 않고요 P40 공표도 너무 함부로 해요 정당 경제적으로 개입하잖아요 분명히 솔직히 정말 한동훈은 그냥 면들고 이거 하나 딱 갖다주면 하짜 얼어붙을 텐데 아 이것도 갖다주면 모든 현안에 다 개입하면 헛소리하는 한동훈이 변대표님이 매불쇼 미드워치 하면 지금까지 누력 시청자들이 수천만 명이에요 한동훈 언급한 게 그러면 저도 많이 했고요 저도 수백만 명 봤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법무부에 변이재필티로 김용민을 안 진걸 등이 입만 열면 한동훈 그 있잖아요. 기승전 한동훈이다 심지어는 한 뚜껑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그러면 한마디 할 법도 하잖아요. MC 장원도 고소했다는데 더 탐사도 고소하고 아유 언급을 하네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제가 한 가지 좀 더 설명드리면요. 이 책이 이제 교보에서 어쨌든 전체 도서 10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 만에 엄청 팔리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교보에 가면 이렇게 매대가 있어요. 이 책 하나만 해놓는 거. 광고거든요. 우리가 서울부터 부산대전 교보에다 다 신청을 했으면 광고하겠다. 거의 한 천만원 가까이에서. 그럼 팔리는 책은 또 교보가 이득 아닙니까? 그 광고 게재를 다 거절했어요. 정말?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는 게 교보 내에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팔고 있는 책을 교보 안에다가 잘 보이게 하는 광고를 그걸 왜 거절합니까 교보가? 이런 사례를 제가 처음 보는데 제가 어쨌든 출판하기 직전에 윤핵관 핵심화가 만났을 때 기사 절대 안 나갈 거다. 그리고 다 외면할 거다. 그때부터 탄압하려고 약정을 해서 지금 교보에서 광고도 못하게 맡고 있으니까. 이거 좀 알려주시면 어떻게 한동을 내가 쳐들어가서 그런지 면전에다가 책을 보여줄게요. 전 국정원에서 연락 안 와요? 다 뒤지는 거 같은데. 저는 뭐 모든 활동이 투명합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남북하여 한반도 평화 경쟁력을 열렬히 지지하지만 어쨌든 지금 북한 정부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이 막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상관없이 하지만. 김병주 의원도 봐봐 김병주 의원도 강원도 육사, 한민합사, 부산한군도 간첩으로 보니까 저도 간첩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벤예 대표님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간첩으로는 못 보는 거 같아요. 벤예 대표님이 북한과 대통했다고 하면 기완은 건 뭐 정광훈 목사가 저번에 뭐 종북이라고 막 떠드는 거에요. 정광훈 무대에서. 변이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김영민이랑 술을 잡고 다니는데 이런 종북발경이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국가보안법하고 종북발경이로 또 모을 거예요. 쟤 다 모으는데 나쁜지는 나쁜지는 다 하면 됩니다. 미행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하시라고. 뭐 미행당해도 모든 게 투명해요. 알겠습니다. 술 드시러 갈 때 저녁에. 미행을 꼭 보세요 이렇게. 술 먹는 것도 이제. 뭐 술도 뭐 대부분 순댓국집에서 먹는데. 알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두 분 도널 고맙고요. 너무요. 우리 저 벤예 대표님 책집 여러분 시청자들 기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저 벤예 대표님 흉내 한 번만 내도 될까요? 그 벤예 대표님과 관련된 셔츠 중에 제가 너무 재밌게 보인 셔츠가 두 개 있는데. 뭔데요 뭔데. 황 기자 우리 소래술이 출신 황 기자 TV. 황 기자 TV가 태극기 집회 가서 물어봐요 어르신들한테. 윤석열 좋은 사람이에요. 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박근혜는요. 박근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박근혜 40년 구형이어서 윤석열이 박근혜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아 그건 법과원 집결한 거예요. 아 그럼 박근혜는 죄가 많기는 아 죄가 하나 돋대요.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저 벤예 대표님이 셔츠에 이 보수 대대지를 보십시오. 박근혜를 죽인 윤석열이를 찬양하다 보니 박근혜는 죄가 없는데 윤석열이 기소를 했고. 근데 윤석열이 법과원 집결이 따로 가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웃겼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한테 공개 편지를 써요. 야 한동훈이 죄 없는 사람 그만 괴롭고 나를 구속시켜 이놈아. 임마 난 탈락해. 알겠습니다. 수십 수백만이 봐요. 이거 한동훈이 안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나 이제 공문을 쐈는데요 고소하라고. 한동훈 씨 진짜 저도 마지막에 덧붙이면 아니 왜 힘없는 더 탐사를 그렇게 16번 압수해가고.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의 주류 의원도 아닌데 그렇게 무슨 죽일 것처럼 하면서. 정작 한동훈의 가장 많은 문제점을 매일처럼 지어 가고 있는 벤예 대표님이나 김영룡 목사님이나 저희들한테는. 고소도 안 하고 연락 한 번 없어요 한번 고소도 하고 좀 압수해도 좀 하세요 좀. 당해드릴게 우리는 오면 얼루와 잘해 다 가져가 해줄게. 핸드폰 비본도 가지고 우릴까 다 봐라 너 너는 아깝지만 우릴까. 거기 저하고 전화 통화 한 거 지우세요. 그다음에 검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몸싸움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선배 검사하고. 내 거 갖고 가 우리는 몸싸움 안 해 그냥 다 잡아가.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아마 윤석열 전권과의 싸움이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노총도 지난 언제죠 17일인가. 어저께요 어저께요. 아니 그 수색 전에. 17일 날 1,400명 노도 대표자에게 모여서 결의를 다져왔고. 파업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행하는 걸로 의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아마 같이 합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지금 완전히 무슨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보조금도 주지도 않고 보조금 줬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로 몰고 있고. 오탕이 국장님 나와서 말씀 잘하셨죠. 그래갖고 아마 올해 한 해가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좀 힘드신. 그러나 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우리 변기재 대표님과 안진국 소장님이 앞에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든든합니다. 그럼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이걸 오늘 마치고요. 내일은 한동훈 장관이 싫어하는 김영민 목사님이 김영민 이사장님이 출연하시고요. 우리 잠깐 외국에 나갔던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가수 백자 씨가 내일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백자가수입니다. 좋은 분이죠. 내일 여러분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8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